제가 알기로는요. 제가 이때까지 기초호흡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호흡관찰을 통해서 선정을 얻으시고 그 다음에 깨달음을 얻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집중하지 마라. 선정보다는 삽디 위주로 하죠. 그 부분이 좋아요.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헷갈려 해요. 왜 여기서는 선정수행을 안하나. 부처님께서 분명히 선정을 닦으셨는데 라고 하셨는데 부처님이 깨닫기 전에는 어떤 선정을 하셨어요. 어떤 선정. 선정수행 하셨죠. 그건 또 사마타 선정이죠. 분명하게 비상 비비상처까지 하시고 거기 들어있을 때는 좋죠. 그렇죠. 그런데 나오니까는 똑같단 말이에요. 또 괴롭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나빠나 삽디 수행을 통해서 결국 선정은, 새끼 선정은 분명히 개발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새끼 선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새끼 선정. 부처님께서 정말 깨달음으로 가는 그 선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삽디가 있는 선정. 맞아요. 본인은 다 대답하셨네요. 삼마사띠라고 그러죠. 바른사띠. 그러니까 올고준 대상에 바르게 사띠를 하게 되면 삼마사띠는 옆에 항상 쌍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게 삼마사띠의 위력입니다. 삼마사띠가 있는데 고유함, 이런 바른 선정이 없으면 바른사띠가 아닌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삼마사띠가 있으면 고유함이 항상 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게 와닿지 않는 게 뭐냐면 계속 지금 중간중간 삼디를 놓치고 있어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몰라요. 가령 삼마사띠가 정말 순일하게 한 1분만 이어지더라도 굉장히 고유해져요. 그런데 그렇지 지금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본인은 열심히 한 5분, 10분 열심히 수행한다고 하지만 그 선정이 옆에서 뒤따로 오지 않으면 분명히 뭔가 지금 어그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잘 몰라요. 그런데 그게 삼마사띠가 이어지다 보면 정말 순일하게 이어지다 보면 그 전에 그렇게 이어지지 않았던 그 사실을 알게 돼요. 내가 그러니까 1분간 이렇게 이어지지 않아요? 정말 그렇게 이어지면 내가 그동안에 수행했던 거는 정말 이거는 삼디가 허짜민 투생이었다라고 이해가 돼요. 그렇게 경험을 해보면 그때 알아요. 삼마사띠에 대해서. 삼마사띠는 대상이시 고유해지는 거거든요. 그게 새끼 선정이란 말이에요. 정의는 무슨 심사일학장에서 1선정에서 무슨 떨어지고 2선정에서 떨어지고 표현은 그렇게 하지만 거기에는 대상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대상 없이 그것만 있지는 않아요. 그러려면 그 대상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이해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런 선정이 된 거지. 대상이 없애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건 또 무색개 선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선에 저희가 지금 하는 수행은 삼마사띠로서 삼마사마디, 삼마사마디, 삼마사마디는 팔정도의 그 삿디와 선정인 거지 다른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부질이 삼마사띠에 두셔야 됩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바르게, 바른 대상에. 바른 대상은 올바른 마음가짐이 있을 때 바른 대상이 돼요. 올바른 마음가짐이 선행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올바른 마음가짐 많이 들어보셨죠? 올바른 마음가짐이 어떻게 돼요? 올바른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고 수행하라고 그러고 책에도 먼저 그 책을 먼저 보라고 권하고 그러잖아요. 올바른 마음가짐이 뭘까요? 욕심 없이, 바래요 마음 없이. 그게 돼요? 잘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냥 바른 선정은 따라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 없이 바른 대상을 봤을 땐 이미 그러한 선정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저희가 생각하는 선정은 그거지 다른 육문이 닫히고 그런 선정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 육문 닫히는 그 선정 쉬워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 수행을 하더라도 육문이 닫히는 경험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이해가 안 생겨요. 대상과 직접 마주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 대상의 성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나중 가면 육문이 닫히면서 그 대상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결국 육문이 닫히면서 형색이나 모양이 없다가 생겨나요. 그럼 이 생겨나는 그 과정을 볼 수 있으면 좋아요. 그냥 생겨난 게 아니거든요. 지금 왜 보인다고 생각하세요? 스님이 지금 보이잖아요. 왜 보여요? 아라샤님이 수행적으로 접근하셔서 100점! 왜 보여요? 보여서 보이나요? 지금? 세 개. 보여서 보여요? 봤으니까 보여요? 어렵죠? 간단한 질문 같아도 대답하기가 어렵다고요. 보여서 보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이 안 되죠. 분명히 보이는데. 마음 가니까 보이겠지. 마음 가기 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마음이 가도 선생님이 많아가지고 선생님이 아니죠? 아니야. 마음이 없으면 얘기 안 되겠지. 그러니까 보여서 만약에 보여서 보였다는 거는 그건 한참 미국에 지금 일어나는 일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에 뭐라 이렇게 선사들 조계종 조계종의 저쪽 중국의 그 선사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래 면목 그러니까 생겨나기 이전에 그러니까 보이기 이전에 뭐가 있었냐고요. 있어요. 좀 어렵단 말이에요. 간단한 질문 같아도 어렵단 말이에요. 이미 보였으면 늦어버리는 거예요. 이미 보였으면. 보이기 이전에 뭔가가 있어요. 그 뭔가를 마음이 엄청난 빠른 뭔가 자기들이 할 일들을 해요. 그러면서 보여진 게 나와요.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 드러났을 때 오토마스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니면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현상이란 말이에요. 현상. 그 현상에는 그냥 모양이나 색깔 이런 개념적으로 있지 거기에는 오토마스님이 없다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오토마스님이 앉아있다고 지금 개념적으로 이런 뭐라 그럴까 세간적으로는 있죠. 그걸 부정하지는 않아요. 단지 법의 세계 출세관에서는 오토마스님이 지금 여러분한테 없다고요. 없어요. 좀 어렵죠. 그런 걸 이해해가는 거예요. 이 수행을 통해서. 그런 이해가 있으면 결과적으로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괴로움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불편한 마음 그런 마음이 있을 이유가 없다고요. 그게 그쪽에 들러가 붙지가 않아요. 그런 대상에 대상에 대한 그 성품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사띠를 부질이 둬야 돼요. 부질이 열심히 망가지만 항상 점검하고 지금 사띠 둔다 둔다 하지만 초심자들은 좀 어려워요. 이어진다는 게 이어진다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부질이 해야겠죠. 부질이 해야 돼요. 옛날 선사들은 잠 안 자고 하셨대요. 송국 같은 거 이런 데 막 대놓고 꾸뻑하면 깨려고 그 정도로 아주 그냥 생사해탈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셨대요. 근데 여기서는 그러진 않잖아요. 피곤하면 자라 그러거든요. 피곤하면 죽. 가슴이 없으신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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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죠. 먹고 사는 거. 그래서 이렇게 사띠를 차린다든지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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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그 방법을 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잖아요. 그럼 좀 그게 끄럽지 않겠나. 왜냐면 당장 뭐 이렇게 이렇게 돈을 불러가고 열심히 일을 해야 돈을 벌어지려고 하는데 사장님을 집어 가는데 그러니까 그게 뭐라 그럴까요. 그냥 실체가 없고 다 뭐라 그럴까. 현상이다. 이거는 법의 세계인 거고요. 세간적으로도 살아가야 됩니다. 돈도 벌어야 되고 자식들한테 밥도 챙겨줘야 되고 그렇죠. 와이프나 이런 건 신랑한테 또 잘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걸 하면서도 충분히 수행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렇게 되려면 아까 사사나스님 잠깐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우선 아는 마음을 알아야 돼요. 아는 마음을.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마음이 모든 걸 지어낸다고 해요. 그렇죠. 모든 건 뭐예요. 모든 것. 모든 것. 일체. 불교에서 일. 모든 것은 대상이에요. 대상. 여섯 가지 대상. 색상양 미촉법이라고 하는 대상인데 그걸 마음이 지어낸대요. 마음이 따로 있어서 지어내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 전체가 지금 다 마음이라고 이해가 돼야 돼요. 실제 그렇고요.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전체가 지금 다 마음 안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보이는 것도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들리는 것도 지금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세계에서는. 법의 세계에서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그 상태에서 나온 적이 없어요. 본래 그래요. 본래. 그래서 수행을 하면서 이렇게 사실적인 것. 사실을 알아가는 거지 뭔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수행을 했으니까 마음 안에서만 살아야 돼요. 이게 아니라 본래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고요. 사실은.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를 뿐이에요. 모를 뿐이라고. 그런데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지금 그냥 알고 있으면 다 아는 거예요. 다 한다고요. 소리도 지금 마음에서 지금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아요. 보이는 것도 안 그렇고 감각도 안 마찬가지고. 맛도 마찬가지고. 냄새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가 되면 항상 자리를 잡아요. 가슴 앞쪽에. 이건 개념적으로 설명드리고 자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눈에 있다고 그러고 소리가 어떤 사람은 여기 귀에 있다고 그러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처음에는 소리가 저 밖에 있었는데 수행을 하다 보면 여기 와서 들린다고 해요. 소리가 여기 있네요. 이치적으로 맞죠. 어떠한 개념적으로 좀 설명돼. 어떠한 파동이 와서 어쨌거나 여기를 때려야 그게 소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주에 나가와야 소리가 있나. 공기 이게 없는데. 파동이 없는데. 부딪힐 매개체가 없잖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는 소리가 여기 있다고 아는데 더 발전이 되면 여기도 없어요. 결국 마음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가 돼요. 점점점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지금 점점 안으로 끄집고 오는 게 아니라 본래 지금 거기 있어요. 이 사실을 아는 거란 말이에요. 점점. 이 사실을 아는 거라고. 모든 대상이 다 마음에서 일어난다고. 그게 이해가 되면 그걸 아는 마음이라고 표현하는데 아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삿띠를 두다 보면 일하면서도 하실 수가 있어요. 일하시면서도. 살림하시면서도 삿띠를 할 수가 있다니까요. 살림을 하면. 대화할 때도 지금 삿띠가 다 있어야 돼요. 들으면서도 삿띠가 있어야 돼요.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가능하시겠어요? 네. 좋아요. 그런 마음이 안정에 있어야 되죠. 이 일로움이 없으면 그게 안 될까요? 그러니까 마음을 내가 일부러 안정시켜야지 하실 필요는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결국 바른 삿띠가 바른 사마디를 꺼지고 간다니까요. 바른 삿띠. 바른 대상에 바르게 삿띠를 하면 바른 사마디. 쉽게 말하면 선정은 따로게끔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